안녕하세요. 상상영어 최병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The New York Times, Monday, November 2, 2020 Election at hand, Biden leads Trump in four key states, poll shows Election at hand, 이 at hand는 원래 손에 들어와 있다는 말인데 우리말로 쉽게 말씀드리면 선거가 코앞에 닥쳐온 상황에서 바이든이 앞서가고 있다 트럼프를 4개의 주요 주에서 라고 여론조사가 보여주고 있다 조습 R. 바이든 Jr. holds a clear advantage over President Trump across four of the most important presidential swing states A new poll shows, boasted by the support of voters who did not participate in the 2016 election and who now appear to be turning out in large numbers to cast their ballots, mainly for the Democrats 바이든이 확실한 우위를 가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서, 오브는 몸에 비해서 비교하여 Across 하면은 전체에 걸쳐 Four of the most important presidential swing states 가장 주요한 대통령 선거 Swing states 하면 부동주입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는 이런 게 중요한 주죠 자, 이 4개 주 이 전체에 걸쳐서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라고 새로운 여론조사가 보여주고 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또 분사군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앞서가고 있냐 BOST 하면은 강화하답니다 유권자들의 지지에 힘입어 이런 말이죠 자, 어떤 유권자 who did not participate in the 2016 election 2016년 선거에서는 참여하지 않은, 투표를 하지 않은 그런 유권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유권자 who now appear 지금은 turn out 하면은 투표장이 나타나다는 말입니다 대규모로 in large numbers 아주 많은 숫자, 대규모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유권자들이죠 2016년 투표하지 않았는데 그때는 힐러리가 앞서가니까 좀 아마 그쪽의 민주당 쪽의 사람들이 조금 방심했을 수도 있죠 하여튼 지금은 좀 다르다는 말입니다 대규모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유권자들의 힘입어서 자, 대규모로 뭐합니까 To cast the ballots 투표하답니다 밸런트 하면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옛날에는 투표할 때 조그만 공에다가 표시를 해서 넣었답니다 거기에서 밸런트 하면 투표입니다 Vote입니다 Many for Democrats 근데 주로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물론 그 당시에도 공화당 표현된 사람들도 이제 나타나지 않은 사람이 많겠죠 투표하는 사람 많겠지만 Many for Democrats 이 말은 여기 Democrats은 바이든을 말합니다 바이든에게 유리하게 그러니까 바이든을 찍을 사람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건 대충 미국에서는 좀 특이하게 그 당적을 밝히는 그런 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대충 윤곽이 나타나죠 그래서 민주당 편 사람들이 지금 2016년에 안 나왔던 사람이 이번에 더 많이 나오고 있다 막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그 네 개 주가 나옵니다 미국 전체로 봐서는 바이든이 대략 한 10% 정도 앞서가고 있습니다만 근데 그 10% 앞선다고 확신을 이제 그 자신을 못하는 게 미국은 각 주별로 성자독식입니다 그래서 묘하게 되면요 전에 그 힐러리가 전국 투표에서는 100만 표 정도 앞섰죠 그러나 대통령 선거인단 선거에서는 상당한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런 그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 지금 네 개 주가 아주 격전지입니다 자, 2016년 결과죠 트럼프가 다 이겼습니다 이 빨간색이 트럼프입니다 4% 이겼죠 1% 이겼고 1% 조금 못되게 이겼죠 그러니까 뭐 거의 건수하게 약간 차이를 이겼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여론조사 물론 여론조사입니다 자, 이제 바이든이 6% 앞서고 있죠 3% 앞서고 있고 6% 앞서고 11% 앞서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그때보다는 전세가 물론 달라졌는데 물론 이분도 이제 실제 선거 결과는 어떨지 모릅니다 Mr. Biden, the former vice president is a head of Ms. Trump in northern battlegrounds of Wisconsin and Pennsylvania as well as the Sun Bell states of Florida and Arizona according to a poll of likely voters conducted by the New York Times and Siena College 바이든 전 부통령이 앞서 있다 트럼프를 북쪽의 격전지입니다 Wisconsin, Pennsylvania 이쪽들이 선거인단이 꽤 많습니다 상당히 알찬 주들입니다 에스웰에서 멋뿐 아니라 Sun Belt 이건 이제 해가 많이 비치는 남부의 주들입니다 여기 나오죠 플로리다, Arizona 다 남쪽에 이 두주는 북쪽이 아주 북쪽이 극과 극입니다 지금 이쪽은 아주 남쪽에 있습니다 자, 이런 주들에서 앞서고 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Likely voters 하면 이거는 이제 투표할 가능성이 많은 적극 투표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러하다는 말 conducted by 자, 실시된 New York Times와 Siena College 이에 의해 실시된 이런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러하다 His strength is most pronounced in Wisconsin where he has an outright majority of the vote and leads Mitch Trump by 11 points 52% to 41% His strength, 그의 강세입니다 그러니까 우위죠 뭐 advantage, edge 이런 말입니다 그의 강세가 가장 두드러진다 pronounced는 뚜렷한 원래 입으로 말한 뭐 확실히 말한 이런 말입니다 위스칸슨주에서 가장 두드러집니다 그의 강세가 왜요? 거기에서 그는 an outright 하면 분명한 노골적인 이건 이제 우리말로 말씀드리면 톡 까놓고 이런 말입니다 톡 까놓고 outright 해서 그러니까 분명한 다수를 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투표의 그리고 트럼프를 앞서고 있다 leads by 11 points 11포인트 차이로 바위는 차이 간격입니다 52 대 41입니다 Mr. Biden's performance across the electoral map appears to put him in a stronger position heading into election day than any presidential candidate since at least 2008 when in the midst of a global economic crisis Barack Obama captured the White House with the 365 electoral college votes and Mr. Biden at his side 바이든의 퍼포먼스는 성적입니다 성과 성적 지금 현재 성적 여론조사 성적 across the electoral map electoral map electoral map은 선거인단 지도 결국은 선거인단입니다 선거인단 전책을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봐서 거의 한 10% 지금 앞서가고 있죠 또 그리고 결정적인 부동주의에서도 지금 대부분 다 앞서가고 있습니다 appears to put him in a stronger position 그를 더 강력한 입장에 놓이게 하는 것처럼 보인다 어떤 상황에서 heading into election day 이건 이제 선거일로 돌입하다는 말인데 head into 어디로 돌입하다 어디로 들어가다는 말이죠 선거일 이제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아주 유리한 입장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인다 누구보다 더 강력한 stronger than이죠 any presidential candidate 어떠한 대통령 후보보다 더 좋은 위치에서 지금 선거에 돌입하고 있다는 말 2008년 이후로 최소 2008년 이후로 물론 그 전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지만 최소 이제 바이든이 얼마나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2008년 이후로 지금까지로는 가장 유리한 그런 입장입니다 자 2008년은 언제입니까 when in the midst of a global economic crisis 세계 금융위기의 와중에 브라우 오바마가 capture the white house 백악관을 잡았다는 말은 결론이 당선되었다는 말 몇 표로 365명의 electoral college votes 선거인단 투표죠 총 선거인단 538표입니다 각 주의 상원 하원 의원수를 합하면 나오죠 과반 270명인데 한 100명 이상 더 얻었죠 and Ms. Biden at his side 바이든이 그 옆에 있다는 말은 그 당시에 부통령 후보였으니까 같이 선거운동하고 이렇게 하겠죠 Mr. Trump's apparent weakness in many of the country's largest electoral prizes leaves him with a narrow path to the 270 electoral college votes required to claim victory short of a major upset or a systemic error in opinion polling surpassing even the missteps preceding the 2016 election 트럼프의 apparent 명백한 weakness 약세입니다 뒤처진 걸 말합니다 많은 이 나라 즉 미국의 가장 큰 선거인단이 달린 그런 프라이즈는 상인데 선거인단 상 결국은 선거인단입니다 그 선거인단 한 명 한 명이 다 상으로 볼 수 있죠 가장 큰 선거인단을 가진 그런 많은 주들에서의 그의 명백한 약세가 그에게 뭘 남겨줍니까 직역을 하면은 아주 좁은 길을 남겨주고 있다니까 결국은 그렇게 하기 힘들다는 말이죠 270 일렉트로 college votes 270명의 선거인단 투표 이걸로 가는 좁은 길을 그에게 남겨두었다는 말은 이 길 말고는 없다는 말이죠 다른 길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험난하다는 말입니다 좁은 길 뿐이다 험난한 길 뿐이다 270명은 When I'm required to claim victory 승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러니까 과반이죠 반이 269명입니다 538명의 반이 반 가지고 안 되죠 반이 넘어야 되니까 270명이 돼야 최소한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입니다 자 short of는 여기서는 몸의 없이는 입니다 원 뜻은 뭡니까 몸의 부족한이죠 몸에 못 미치는 이런 말입니다 major upset 하면은 대역전입니다 대역전이 없거나 A systemic error 시스템상의 그런 에러가 없거나 In opinion polling 여론조사에서 어떤 여론조사 surpassing even the missteps preceding the 2016 election 이 말은 여기 나옵니다 2016년 선거에 앞서 preceding 앞서 있었던 그런 미스텝 실수 이번 조차도 넝가하는 그러니까 그보다 훨씬 큰 실수를 하는 그런 여론조사상에서의 어떤 시스템상의 어떤 에러 이런 것이 없으면은 당선하기가 진짜 힘들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Leave A with B 해서 A에게 B를 남겨두다 좁은 길을 남겨뒀다니까 다른 길은 없다는 말이 되겠죠 자 오늘 해서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